그리고 이제 흉탈형 한 개 저번에 했던 거 검사하고 이번엔 한 개 해야지 서리마저 였어요? 서리마저 그러면 오늘 점검하고 유달산 산마루에 대한 하나 배웁시다 서리마저가 몇 번인가? 17번 빨리 점검하고 서리마저가 17번이야 저번에 했어? 서리마저 병균 입으시작 서리마저 병균 입은 바람 없이도 떨어지고 맘속 깊이 글썩은 간장은 병안이 들어도 상접일세 소 성화가 나 이따 소나가 나 이따 시작! 자가 난 내 해 잘했어요 잘 만들어 왔는데 짧아 워낙 세 장밖에 안 되잖아 저 28번 유달산 산마루에 시작! 유달산 산마루에 그치? 꽃이 만발 꽃이 만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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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꽃이 만발 꽃이 만발 꽃이 만발 그렇지? 요런 음들이 기초적인 음이야 기초적인 음인데 요런 걸 잘 안 잡고 넘어가면 미끄러지면서 이런 음은 영원히 못해 이게 아주 흥띠고 유상하지만 요게 아주 기초적인 음이면서 요런 음들이 더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기초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거야 요런 걸 잘해야 돼 꽃이 만발 시작! 꽃이 만발 허옇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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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속에서 곳 속에서 he 맺은 사랑 멋은 사람 꽃 속에서 허옇을지 그치? 이런거 잘해야돼. 이런거 하면 맨 자극적인 식임새만 좋아하고 순한 식임새를 못한 사람이 많거든. 순한 식임새를 잘해야 소리를 잘하는 것이야. 그러니까 소리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한다고. 그러니까 이런거를 잘해야 돼. 이웃에 서 있는 음들을 정확하게 잘해줘야 안 미끄러나고 나중에 끝에 놓는 것도 잘하고 그렇게 돼. 그러니까 이런걸 잘해야돼. 꽃 속에서 걸어 맺은 사람 꽃 속에서 걸어 맺은 사람 왜 이다지 허무 헌가 왜 이다지 허무 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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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그런거를 잘해야 돼. 아까같이 이상하니 물이 잘 만져게 하고 또랑이 저기하고 그 담이 헐거워 갖고 에이 물이 하다가 요렇게 싹 갈래 이렇게 에이 이렇게 헌가 왜 기타지 허무 헌가 왜 이다지 허무 헌가 그치 꽃이 첫동 흐으 어 헌 엌 꽃이 첫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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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첫동 첫동 졌다 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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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허옇건만 한번 가시긴 우리님은 한번 가시긴 우리님은 웨이 타지 웨이 타지 웨이 타지 웨이 타지 웨이 타지 이제까지 했던 건 다 잊어먹고 내가 오늘 주는 것에 성실해야지 왜 이상한 다른 조를 달고 오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안 주잖아 그 선율 그런 가락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원시적 형태의 그런 걸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음 내지 말아 웨이 타지 웨이 타지 웨이 타지 무조신가 무조신가 가치 아아이구 대구 아아이구 대구 고마 NBA 고맙다 고마 Cam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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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대구 하하오다 시작 거 passed 나 부 Basic sung-a-ga-na-ne się nadrunka soma ła-ga-na-ne gue jaką rinse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씩 주고받고 끝네 유달산 산바루에 꽃이 기만 밝혀였을지 꽃 속에서 검해 준 사랑 왜 이다지 검은가 꽃이 쳤던 흙 그 자가리는 다시만 밝혀였건만 한 번 가시긴 우리님은 한 번 가시긴 무우 누구신가 아이고 태국 흐흐흐흐흐흐흐 성화가 나니 해 자 축구 받고 유달산 산바루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달산 산바루에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지 꽃 꽃 지 이만 꽃 지 이만 이만 발 이만 밝혀였을지 꽃 꽃 속에서 어메 맺은 사람 왜 이다지 허무 헌가 꽃 속에서 어메 맺은 사람 왜 이다지 허무 헌가 꽃이 쳤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꽃이 꽃이 쳤던 오 오 오 오 오 아니야 비슷했는데 잔다 리듬이 안 맞았어 꽃이 꽃이 쳤던 흠 그 그 자 리듬이 시다 꽃이 쳤던 흠 그 자 리듬이 다시 그 자리 다시 만발 허 요 시작 다시 만발 허 요 다시 만발 허 요 다시 만발 허 요 다시 만발 허 요 아니지 문 즈 다시 만발 허 만발 느字幕 다시 만발 허 요 다시 만발 호 그렇지 이제 노래가 차여서 한 번 가시긴 우리님은 한 번 가시긴 우리님은 매일 탔지 매일 탔지 모 도신가 모 도신가 아이고 대우 하하하 다가가가가 아이고 대우 하하 나가ju 성와가가가 성화가 낫네 성화가 낫네 성화가 낫네 성화가 낫네 성화가 낫네 여기에서 그런 미세한 놓고 내리고 올려서 내리는 것 밑에서 끌어올리고 이런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런 판소리에 이런 부분이 많잖아 그런 거 전부 다 가사 해갖고 장단해서 음 가는 데가 그냥 아하하하 이렇게 가는 건 없어 아하하 이렇게 판소리로 다 이렇게 달고 가고 그러니깐 그런 것을 잘 해야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깐 한글자막 by 한효정